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먼저 하겠습니다. 피렐라 굿플레이어 김치찬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수는? 상수요 볼도 잘 보고 까다로울 것 같아요 구 자 후 김상수요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 이게 너무 세요 통한거에요? 이게 왜 통한거야? 옆에서 파이팅 내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저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너무 세요 오재일 선배님이요 안녕히 계세요 박혜민 선배님이요 태우 형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원태인 저는 정현이 형 종현두 정현이 형 피렐라 자신있게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 돼 선배님은요 먼저 먼저... 저 좌우경이요 피렐라 선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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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너무 잘 치셔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렐라는 게 스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같은 팀에 있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지찬이요 뭔가 되게 작은데 타석에 서있으면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 김형돌 코치님이 지금 선수라면 우리 팀 말하는? 우리 팀 선수? 네 우리 선수단들에서 지금 같으면 부자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스룩은 정현이 형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어? 단장님 그 유니폼 뭔가요? 유니폼이요 2021 삼성 라이온즈 카카오 멤버십 여러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8일 10일 70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컴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대 다 해봤지 혜민이도 해봤고 구민이 형은 좀 쉬었지 나가면 도루였지 그렇지 알았지 아 근데 피렐라 어려울 것 같아 난 다른 팀을 해봤으니까 상수도 근데 피렐라 수 왜 어려울거에요? 너무 스윙을 세게 해서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승환이 형이요 승환이 형 지금 나이를 많이 드셨는데 관록이 생겨서 깜짝아 그러면 일본 진출전 우승환과 지금의 우승환 저는 지금이 더 상대하기 어려울거에요 승환이 형 일본 진출전에는 지금만 던지잖아요 근데 지금 변하고도 많이 던지고 이러니까 더 어려울거 같아요 제일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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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동료 중 상대 팀으로 만났을 때 가장 어려울거 같은 선수는 승환이 형 승환이 형 승환이 형 승환이 형 승환이 형 2월에서 5제일이요 투수를 골라야 하는거에요? 네 투수 빨빨리 대답 안해? 뷰캐넌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은데 우리 팀. 우리 다행이에요. 아 진짜요? 민호 형 어려울 것 같고 원석이 형 어려울 것 같고 제1이 형 어렵고 피렐라 어려울 것 같고 안 만나고 싶은데 우리 팀은 그냥. 꼭 한 명 뽑자면. 꼭 한 명 뽑자면. 민호 형이 제 뻘 잘 칠 것 같아요. 좀 저 같은 스타일을 좀 치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지금처럼 좋은 모습 항상 보여주시고 부상 없이 시즌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. 추울 때 같이 야구해서 좀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가지 마십시오. 민호 형 저 신인 때 얘기하셨던 거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저 전담 포수해 주신다고 은퇴할 때까지. 그렇습니다. 만약에 코치님이 지금 현역이라면 상당히 싫은 포수가 있다. 대주자만 해서 모르겠는데. 드디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 선수들이 피릴라 선수를 많이 선택했거든요 우리 팀 선수들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규민 선수도 피릴라 택했어요 오규민 선수도 피릴라 택했어요 오규민 선수 오규민 선수 오규민 선수 규민 형이 저를 선택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 저는 상승이랑 많이 던져와갖고 상수요 어렸을 때 옛날부터 상수가 제법시더라구요 오 땡큐 아마 저는 어린 뷔 페인즈 체인즈 가방 귀여우신데?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선물받았습니다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욱이? 구자욱? 근데 실제로 상대 보신 적 있나요? 저는 있어요 사실 삼성 오기 전에 가장 좋았던 상대가 팀이 삼성이랑 방어율이 제일 낮았었거든요 아니요 방학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나 업주